설악선에서 암벽등반 산행을 하던 등산객 2명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7시 인재군 북면 용대리 내설악, 일명 용하장성에서 60대와 50대 남성 2명이 10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 측은 1행 6명이 바위 능선을 따라 오르는 리치 등반을 왔다가 2명이 사고를 당했다는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했지만 도착 당시 이미 부상 정도가 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휴 기간 동안 도내 주요 사내 등산객들이 몰리면서 부상과 조난 구조 요청이 잇따랐습니다.